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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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분석해봤던 한양봉암구속도로로가 경건 43% 비쌌습니다. 인천대구가 2.9배도 가장 비쌌고, 대구부산과 인천봉암구속도로는 2.3배 수준이었습니다. 공공고속도로나 상도로는 국민소로와 한양봉암구속도로 수준 뿐이었습니다. 정부가 인천봉암구속도로에 통해... 생선이도 말겠어요. 네? 생선이도 말겠어요. 고등어랑 같이 먹어야겠는데. 사이즈하고 별묵하다가 과자 있는 맛이야. 과자하고 별묵하다가 과자하고 별묵하다가... 과자하고 별묵하다가...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냥. 생선 많이 나와봐. 많이 나와봤다가. 인정속도로에 별묵을 상품으로, 김인은 부닭을 낮추고, 김인은 부닭을 낮추고, 김인은 부닭을 낮추고, 제가 도점을 켜고, 꼭 묻히는? 기사했냐. dopamine 아... 아... 이거 다 되어있어요. 오늘은 경기, 경전, 공예, 중앙선 승차권을 내일은 호남, 전라, 전하,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공화에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를 하고 역창구와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치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납주로 인정받고 국내 업원의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노후 지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원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원 요양급여의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치료가입은 3개월 더 늘어난 최소 6개월을 우리 나라의 질병으로 가입으로 최후위원당 신자인 고공교체 등을 조회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상담입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연인끼리, 친밀함을 높이는 미디어영 다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같은 이자와 같은 이자의 쿠플로보대는 다른 이자의 쿠플로보대는 시빌러보기 의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요즘 가족이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이 어린이들처럼 즐견된 퍼플로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향이 방한거에요. 방한거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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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은 배우야 오늘? 이번엔 꽃무늬 원피스를 배치해볼까요? 색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과 크기의 꽃무늬만 뽑힐 후에도 사랑스러운 노은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가족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어가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비슷합니다. 성실한 탭이의 볶아짐과 파트를 밟기 세lang이 추가로 구입하며 대단을 만드실 것입니다. 네, 저희 또 하나의 배달이, 이건 트랙에서 오늘 4위죠, 벌써. 오늘 준결승을 치고, 준결승 경기부터 일단 잘 생활을 해야 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위, 대한민국의 박대방입니다. 그리고 오크노테 선수가 2위, 그리고 중국의 리더 선수가 4위, 이낙근 선수 총괄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홈페에 응원을 받으면서 총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총괄을 했는데요, 두 기록으로 지금 두 번째 기록, 네 번째 기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경 선수와 박태권 선수의 선전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 저녁 준결승에서도 우리 선수들 멋진 것과 성벽으로 모이면서, 선전에서 매달에 한 번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생각합니다. 아, 네, 이건 보다 때문인데, 오늘 운동을 멈춰야, 빙 더 힘이 될 수 있고요. 뭐 유산은 매달 기본종합 기본종합이 되었는데요, 더 더 좋은 시장을 요청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볼 수 있는 분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김경선수. 저희도 파이타이트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준비했을 때 이거 전해드렸던 저희는 또 저녁 위기약하겠습니다. 요소한 해석이 안 됐을 때 빌딩입니다. GBK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이제 선수가 숙여 됐습니다. 네, 고수격력이 좋겠군요. 우리인가요? 사실 저녁 위 기준으로 김경서추가 속에 계십니다. 비예인이 빠지고요. 페리핀이랑 외란 서추나 넷슨이 그래랑입니다. 28살이 있고요. 부인이나 여자친구에게 외란 사이가 있습니다. 자, 이... 김경서추가 예선이지만 어... 자신의 기량을 맞고 발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 부터 충전 상처가 안 돼 비올비를 지금 공주에서 잘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1등으로 이루고 왔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엔사리베랑 호수가 그 기로도 이루지 않을까 이제... 자, 그렇습니다. 자, 200m 남자로 입힙니다. 1쪽의 김경서추가 김경서추가 네. 손 김경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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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3개 남자로 입힙니다. 네. 직선도라입니다. 네. 네. 자, 여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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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서추가 네. 네. 고춧가루 그래도 좋은 경기 이상한 것 같아요. 자체조원 때문에 자, 들어와서 사실 모르는 것보다 더 어려서 웬만한 스탭이라고 힘든 그 기량을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이 점점 좋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100m 또는 200m가 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100m가 정말 10초 안에 9초 안에 그냥 끝나거든요. 너무 많이 끝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 그 그런 환상도 있지만 200m가 더 높은 목선적으로 넘어서 직선적으로 20초 동안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기에도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오만에 오만에 나알사디 향수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1조 경기 오만에 자, 화내 해석지였던 네 20초 742로 나알사디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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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 이비 카Q 삶은 잃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벌써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위에서 마음의 대형 화물차들이 몰려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낮 동안에 버려진 쓰레기랑 오는 시간. 늦은 밤도 컸을 때까지 이상한 감지에서 물었다는 쓰레기들. 날마다 엄청난 인연의 쓰레기들이 저희들 믿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음은 밤에도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주민들은 대기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탄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날, 유빈화음질 성장, 온통통시의 양 100배. 네. 맛이 있어요? 네. 안 짜요? 뭐 짠 건 짜고. 짠 것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짜지, 바바바물아고 난. 고기가 좀 짜야지. 단강하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